이 시간에는 항암치료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보신 결과, 결론은 분명합니다. 암의 원인은 결국 면역력의 약화. 그 면역력의 약화는 무엇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유전자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유전자들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동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생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결국 유전자의 문제는 생기의 문제고 생기의 문제는 나의 무엇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내가 어떤 외부적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음식을, 어떤 공기를, 어떤 물을 절제를 할 것이냐, 휴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선택, 외부적 선택과 또는 내면의, 내 뜻의 선택, 정신을 차릴 것인가, 잡념에 사로잡힐 것인가, 정신을 선택할 것인가, 잡신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 그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세 명 중에 일생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많아진 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암은 증가할 것입니다. 점점 암호 환자 수는 늘어납니다. 약은 점점 많이 개발됩니다. 그러나 왜 약으로 항암 치료로 안 나요? 왜 치료할수록 자꾸 재발하고 치료할수록 조금 좋아졌다 싶으면 또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더 악화된 상태로 더 많이 퍼져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렇죠. 암만 공격하고 있지 사실은 강화시켜야 될 면역력은 강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항암 치료로 인해서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화될수록 암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항암제 개발에 열심을 내고 있었고 많은 수많은 항암제들이 개발이 됐지만 이 암이 이렇게 중요한 병이고 위험한 병인데 이 항암제를 개발했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왜? 노벨상 심사위원에서 볼 때는 항암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것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환자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노벨상 심사위원에서도 보기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야만 되는데 왜 이렇게 면역력을 오히려 파괴하고 약화시키는 양만 자꾸 개발했냐? 그러니까 노벨상을 줄 만한 어떤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일체 노벨상 없었습니다. 사실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암 전문가들도 고민이었습니다. 암 전문가들도 항암치료가 모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별로 다르게 치료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면역세포들은 파괴하지 않고 암세포만 죽이는 소위 표적항암제라는 것을 개발해서 그때 노벨상을 받을 뻔한 것은 이제는 암을 정복할 수 있겠다. 그러나 표적항암제라도 암세포만 죽이는 항암제라도 암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대답할 줄 알아야죠. 표적항암제가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암이 해결되려면 약화되어 있는 면역력이 강화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몰라요. 뉴 스타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의 선택,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 새로운 뜻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 길 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항상 갈등합니다. 항암치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러나 항암치료라는 것은 받을수록 면역력이 파괴가 되니까 해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2018년 드디어 의사들이 그래, 면역력을 강화시켜야만 암이 낫지. 그래서 이 면역력을 여러분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제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지난 한 10년 동안에 소위 면역항암지라는 것이 꾸준히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8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면역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강아지 구충제가 노벨상을 받을지 아시겠죠? 여러분,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어떤 사람이 암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암 환자가 강아지 구충제를 먹으면 암이 낫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암 공부를 해보면 이게 희한하지도 않아요. 조금 이따가 면역항암제 그래서 드디어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이야, 이거다 이거! 그렇지! 암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면역세포, T세포가 암세포하고 만났을 때 그 암세포를 못 죽이는 거야. 옛날에는 잘 죽였는데, 그렇죠? 왜 못 죽여요, 더 이상? 암세포 죽이는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어. 왜?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고쳐버렸어. 그것만 알면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뉴스타트 밖에는 없다. 즉 생기라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생기가 없다면 암은 고칠 수 없어요. 생기가 있어야만 그 생기가 들어와서 꺼진 유전자를 켜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노란색 며칠기를 스위치에서 탁 떼고 그래서 꺼진 유전자를 쫙 켜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2018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또 시들해졌어. 노벨상 받았을 때는 막 난리 났습니다. 이야,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구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길은 생기를 받는 길. 내가 새로운 뜻을 품는 길.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고 이제 이런 뉴스타트라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면역항암제 주사만 맞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사약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일시적이요? 아니에요? 일시적이요. 유전자를 키워야지. 유전자는 꺼져 있는데 일시적으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엄청 비싸죠?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아주 쉽게 드릴 텐데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하면서 암전문의사 선생님이 항암치료를 하시면서 가장 신경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혈구 수치입니다. 백혈구 수치. 백혈구라는 것이 뭐하는 세포예요? 면역력을 책임지는 세포예요. 이 백혈구 수치 떨어지는 것에 암전문의들은 가장 신경을 씁니다. 왜? 왜 신경을 써요? 항암치료를 하면 항암주사를 놔주면 그 항암주사가 몸속에 들어가서 백혈구들을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대개 백혈구 수치를 7,000에서 9,000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떨어져도 4,000선까지만 유지한다면 괜찮다. 그런데 이게 이제 더 떨어져서 4,000선 이하로 가서 3,000선에 가면 3,000선에 가면 이거 걱정이야. 그래서 이게 2,000이다 이렇게 되면 중단할 수 밖에 없어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하면 그래서 7,000, 9,000 이 정도 되면 외부에서 이 공기 중에 있는 박테리아나 곰팽이나 이런 게 다 들어와도 여러분은 모르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3,000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하다가 암은 항암치료를,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를 주니까 암세포도 죽어요. 암세포도 죽어요. 그러니까 암이 줄어져요. 암이 줄어듦과 동시에 암세포보다 항암제에 더 예민하게 죽는 세포들이 백혈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피를 뽑아서 백혈구 수치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이 공기 중에 곰팽이 이런 게 많아요. 곰팽이가 폐로 들어와서 살 수 있어. 못 죽이니까. 그래서 곰팽이 폐렴 이런 게 걸려요. 그러면 그거는 암보다 더 무서워. 곰팽이 폐렴에 걸리면 백혈구 면역력이 강해야 이 곰팽이를 죽이고 낳을 수 있는데 면역력이 약하니까 곰팽이를 죽이는 항생제 같은 경우는 없어. 그래서 암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 엉뚱하게 곰팽이 폐렴 이런 걸로. 그래서 항암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 백혈구 수제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환자가 곰팽이 폐렴으로 죽을 때에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죠. 의사는. 그래서 그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3천에서 2천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항암치료가 잘 나가다가도 항암치료를 잘 나간다는 말은 암 덩어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어도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치료는 중단할 수 밖에 없어요. 중단하고 요즘은 백혈구 수치를 강제적으로 올리는 자극제를 줘서 우리 골소에서 백혈구를 억지로 더 강제적으로 빨리 생산하도록 자극제를 줘서 올립니다. 그래야 또 치료하고 또 떨어지면 또 주사도 나중에는 백혈구 촉진제 주사를 낳아도 안들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병원에서 이제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요. 아시겠죠? 모든 항암치료의 그 결과는 그것이 뻔할 뻔자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몸에 암이 발견됐다. 보니까 5cm다. 5cm. 그래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열심히 치료하니까 2cm까지 줄었다. 이것도 성공이라고 칩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항암치료가 성공적이다 라는 것을 뭐만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암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5cm가 2cm로 줄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요? 백혈구가 지금 다 죽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면역력은 망가뜨려 놓고 암 줄었다. 이래서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치료 중단. 그리고 여기서 백혈구를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서 떨어진 백혈구를 그래서 치료 못하는 기간이죠. 뭐 휴식기간이라고 합시다. 이 휴식기간이 지나는 백혈구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 암등어리는 어떻게 됐어요?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2cm짜리가 3cm짜리입니다. 여기서 백혈구가 회복이 돼서 또 치료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치료 시작하니까 여러분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암치료를 하니까 5cm짜리가 2cm로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몇 cm나 줄였어? 3cm나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다 대놓고 항암치료를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 암이 싹 없어지겠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2cm들은 여기서 한 항암치료를 견디고 살아남은 놈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같은 항암치료를 줘도 더 이상 잘 안 주고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답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항암치료를 했는데 1차로 했는데 여기서 3cm가 죽고 2cm가 남았다. 그러면 몇 프로가 죽은 거에요? 60%가 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2cm 남은 건 뭐에요? 40%가 남았지. 그렇죠? 그러면 왜 똑같은 암 덩어리 속에 있는 같은 암세포인데 왜 60%만 죽고 40%는 안 죽느냐? 이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죽으려면 어떻게 해? 다 죽어버려야지. 왜 죽는 놈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에요? 사는 놈이 있냐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죽으려면 다 죽어버려야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한 덩어리 속에 있는 암세포라도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성질이 조금씩 다 달라. 뭐 같은 거에요? 꼭 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이라도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놈은 순대기이고 어떤 놈은 악독, 악발이고 그렇죠? 다 달라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60% 죽은 놈들은 다 어떤 놈들이야? 순대기들만 죽었어. 순한 놈들만 죽었어. 그리고 40% 남은 40%는 무엇들이야? 독종 전문 살았어. 독종이에요. 그래서 실컷 항암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순대기만 죽고 독종이 남아서 이 독종이 3cm가 된거에요. 그러면 사이즈만 보면 암 덩어리의 크기만 보면 뭔가 잘 돼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내용은 뭐에요? 순대기만 죽고 암은 뭐에요? 독종이 되었어요. 독종이 100%에요. 독종들은 항암치료에요. 잘 견디는 놈들이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하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녹초가 돼 있어요? 암세포와 싸우는 T세포들이 녹초가 돼 있어요. 이런 상황. 상황이 좋아졌나요? 악화됐나요?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황은 악화됩니다. 겉으로 올 때, 사이즈를 볼 때는 그리고 또 뭐가 악화됐어요? 한바탕 치료하고 나니까 환자는 뭐에요? 머리에 빠지고 토하고 설사하고 녹초가 되는 거에요. 모든 상황이 악화된 거에요. 이렇게 모든 상황이 악화돼도 끈덕지게 항암치료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도 여러분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이거 아닌데 눈치를 빨리 채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 스물여덟 번 했대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독종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치료를 해요. 독종들은 싹 없어질 줄 알았어. 왜? 여기서 3cm가 죽었으니까 이 3cm쯤이야. 문제 없겠네. 아니, 천만의 말씀. 기껏 죽었는데 2.4cm 밖에 안 줄어들어. 자, 이제 여기서 또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 왜? 백혈구 수치가 또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서 휴식기. 그러니까 얘가 3.6cm로 커 버렸어. 그럼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이것들은 독독종이라고 해요. 더독종. 암세포의 성질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항암 치료에 대하여 점점 내성이 생기기 시작. 자,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회복됐다. 또 치료합시다. 이제는 영어 안 들어요. 기껏 줄어봐야 3.2cm. 얘들은 뭐가 돼있어? 그래서 여기 또 치료 중단. 휴식기가 지나니까 얘들이 4cm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조폭급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봐. 막갚아야죠. 여기서부터 이까지 도착하는데 약 3, 4개월 걸립니다. 결국 또는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처음에는 순대기를 포함해서 순대기 60%를 포함해서 5cm가 이제는 뭐예요? 조폭 4cm가 돼있어. 얘들은 이제 항암 치료쯤이었나? 겁 안나?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항암치료 하죠. 검색도 안 해요. 3.8cm. 그래서 여기서 휴식하니까 5.2cm. 처음에 시작은 5cm부터 해가지고 결과는 뭐예요? 이거는 조폭 중에 조폭들만 구성된 백전노장들이 더 커졌어요. 이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해도 의미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집에 가셔서 뭐하러 그래요? 맛있는 거 먹어요. 맛있는 거 지금 어떻게 먹어요? 지금 맛있는 거 먹을 기분이에요? 이런 잘못된 내면의 환경이 변해야죠.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나가는 게 그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 일반 항암제. 그리고 얘들은 완전히 면역,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일반 항암제가 듣지 않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 포기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현대 의학이 사용하는 통계적 용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합시다. 그럴 때 환자들은 그 항암치료를 하면 내 암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치유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되냐고 물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유될 수 있는 확률을 치유율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치유율. 치유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계적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왜 그래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항암치료로는 치유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치료를 해서 치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을 통계를 내자. 그 통계인데 치유율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를 하지 않고 생존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생존율. 생존율이라는 것은 치유됐든 안됐든 상관없이 아직도 뭐예요? 안 죽고 살아있는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암은 아직도 몸속에 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걸 생존하고 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그런데 언제까지? 5년 정도. 주로 5년을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5년 생존율이라는 용어가 암의 치료 결과를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통계적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 연구학자들 간에서 통용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이 환자가 이런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받고 5년 동안 생존했다면 이것은 아주 우수한 치료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살아있는 거라면 이것은 치료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치유되는 확률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환자로서 치유율을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들은 대답할 때 무엇으로 대답해요? 생존율으로 대답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생존율은 30%다. 그러면 환자는 또 무슨 말로 오해를 해요? 아 30%가 치유된다는 말이다. 천만의 말씀. 치유가 되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켜져 가지고 면역력이 강화돼 가지고 암세포를 내 자체 내에서 다 죽이고 아무 부작용 없이 그리고 내 면역력이 계속 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는 재발할 수 없는 상태가 치유되는 상태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치유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아시겠죠? 왜? 현대의학적으로는 치유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라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로 치유가 나타나요? 아 치유됐네? 뭐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아니 환자가 나왔어. 그래서 치유라는 말은 항상 자연이라는 말과 같이 갑니다. 자연치유가 되어버렸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은 서울 시내에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강의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이제 12시에 끝나는데 한 11시 40분쯤 돼서 어떤 아주 혈색 좋고 건강한 한 60대 초반 신사가 들어왔어요. 이제 보니까 너무 건강해 보여서 아니 선생님은 그렇게 건강하신데 어떻게 여기를 들어오시게 됐냐? 지나가다 보니까 박사님 강의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가 5년 전에 대장암으로 고생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보니까 뭐 건강하고 벌써 5년 됐으니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암은 다 나았습니까?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을 완전히 그렇게 암의 치유가 됐냐? 그랬더니 아 박사님 저는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운이 좋아서 낫다는 거야. 저는 사업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하든지 꼭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사업만 시작하면 돈도 벌고 하는데 의사도 끝내주는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잘 받아 가지고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는 안 믿죠. 이 사람은 뭘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치유됐다면 이 사람의 면역력이 회복됐기 때문에 치유된 것이지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을 잘 만나 가지고 항암치료를 잘 받았기 때문에 치료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병원에서 여러분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면역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는 한 암의 치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은 면역력은 잘 몰라. 모르고 자기는 의사를 잘 만나서.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항암병원에서 해주는 항암치료를 받고 나서 뭔가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선택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사선생님을 잘 만나서 항암치료를 잘 받아서 낳은 건 아닙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면역력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박사님. 제가 아주 확실한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선택을 했냐? 그랬더니 박사님 제가 참 건강한 사람이고 운이 좋아서 사업만 손대면 성공하고 그런데 제가 암에 덜컥 걸리고 보니까 왜 걸렸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돈은 충분히 벌어놨는데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돈을 더 벌려고 욕심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지 그래서 내가 욕심 때문에 암에 걸렸구나 싶어서 딱 사업을 뭐예요? 잡았습니다. 놀라운 선택을 했죠? 그렇죠? 제가 욕심을 비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놓은 거지?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사십니까? 누가 박사님 강의를 보라고 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현미밥 먹고 있고 면역력 강화 됐을까 안 됐을까요? 항암치료 때문에 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내가 현미밥 먹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낫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항암치료로도 암이 치유될 수 있구나라고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살아 계실 때도 아주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것은 지금 조선일보에 난 거예요. 연세의대 교수 겸 영동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입니다. 암센터 소장입니다. 세상에 암에 걸렸을 때 항암치료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암센터 소장입니다. 본인이 암 전문가입니다. 이 분이 암 말기에서 6개월 밖에 못 산다는 분이 12년을 살았어요. 그 동안에 11번을 재발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말기고 6개월 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12년을 살았으니 아시겠죠?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6개월 선고를 딱 받고 이 분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암에 걸렸는지 내가 너무 성공 욕심이 많았어요. 암 전문 의사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싶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논문지에 다 발표하면 세계적으로 훌륭한 논문이다. 그게 의사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밤날 없이 그렇게 일만 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은 연구고 뭐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만 살고 남은 6개월 밖에 안 남았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좀 살자 남을 위해서 살자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베풀면서 살자 베풀면서 살자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해 보자 남은 6개월 동안이지만 조건 있게 조건 없게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봉사 생활을 해보자 이래 가지고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극동 방송에 나가서 암 환자들 상담도 하고 또 암 카페 뭐 이런 데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그 봉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이분한테 현미밥을 먹어라 채식을 하세요 운동을 하십시오 노래를 부르세요 이분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맞아 내가 의사로서 그 채식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식사를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을 바꾸십시오 내면의 환경 바뀐 것 같아 안 바뀐 것 같아 얼굴이 아주 밝아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6개월 안에 죽는 줄 알고 열심히 봉사 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식 하면서 운동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뭐 한 거야? 뉴스타트 한 거야 그래가지고 6개월이 지났어 7개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자기는 죽어서 살아있어 살아있고 몸 컨디션이 7, 8개월 전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병원 가서 탁 찍어 보니까 암이 쑥 줄었어 아무 치료도 안 했는데 왜 암이 줄었어요? 면역력이 강해져서 줄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이것이 정말 좋구나! 그러면 이것을 계속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 전문의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좋아졌구나! 이 정도면 다시 치료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6개월, 7개월 동안에 잘 해가지고 면역력을 기껏 강화시켜가지고 좋아졌는데 이제 치료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항암치료를 또 받는 거야 또 받으니 기껏 6개월, 7개월 동안에 강화시켜, 회복시켜 놓은 면역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죽이는 거야! 그러면 항암치료를 받을 때는 좋아진 지 그런데 또 6개월, 7개월 지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전이가 되고 또 암이 커지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열한 번을 반복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분이 그런데 이 분이 이제 한 첫 4, 5년 동안은 그걸 반복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말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항암치료는 안 하고 계속 암이 퍼지지 않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말기로서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수술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무슨 상황이라고 그러냐면 암동면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서 암세포들과 면역세포들은 항상 경쟁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암, 면역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암이 쫙 올라가서 암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면역력이 조금만 회복돼도 어떻게 해요? 암세포들이 확 숨어요 활동정지 암 환자들에서 항암치료를 할 때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암세포가 딱 숨으면 잘 죽일 수가 없어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를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는 때는 어떤 때? 암세포들이 활발하게 세포분열하고 활발하게 자랄 때입니다 활발하게 번식할 때 때리면 다 죽어요 그런데 암세포가 뭐예요? 암세포가 뭐예요? 활동정지 상태에 들어가면 암만해서 안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여러분께 부탁을 하냐면 고기 많이 먹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암세포들이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알겠죠? 왜냐하면 고기가 들어가면 육식이 들어가면 영양소 밸런스가 깨집니다 이 건강한 밸런스 균형은 탄수화물이 제일 많아야 돼요 탄수화물이 60% 70%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 15%가 지방 단백질이 돼야 되는데 육식을 왕창하면 단백질 40% 지방 40% 탄수화물은 70% 60%가 돼야 되는데 이게 2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기서 잡수시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 60%라는 게 70% 지방 단백질이 15% 내지 10%씩 그렇게 딱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식단이 아시겠죠? 채식만 하시면 식단은 그대로 맞아뜨려져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세포라도 이 균형이 깨진 그러니까 육식을 하면 다 균형이 깨져요 그러면 세포들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쉽게 외부로부터 발암물질이 들어올 때 암세포로 변질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오셔서 아주 균형이 딱 잡힌 건강식을 하면 정상 세포들은 아주 좋죠 암세포들은 깨진 균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산맛이 별로 안 나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받으러 병원에 받으러 가기 전에 왕창 육식을 하면 암세포들이 얼씨구하고 뭐해요? 확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항암제를 막 때리면 암세포도 잘 죽죠 죽어봐야 뭐해? T세포도 같이 죽는데 건강 상태가 확화되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몇 년 6, 7년은 암 동면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동면상태라는 것은 암세포와 면역세포들의 균형 서로서로 죽이지 말고 서로서로 동고동락하자 이런 상태가 암 동면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요 며칠간에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은 활동을 정지합니다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면역력이 강하건 약한건 간에 무조건 암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자라고 퍼지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이 조금이라도 향상이 되면 암세포는 동면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도 암 말기였지만 동면상태에 들어가서 벌써 7년, 8년을 사셨고 암 동면상태가 있다면 15년, 20년도 살 수 있어요 그대로 그러나 그 동면상태를 깨야 돼 동면상태를 깨고 면역력이 더욱더 강화되면 그때는 이제 T세포들이 암세포들을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이 말이죠 암세포들 그러면 암이 이제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항암제 치료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1년 6개월들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 한 2년 동안 이런 일반 항암제 치료를 받고 나면 참 시작할 때는 싱싱했는데 그렇죠? 시작할 때는 뭘 정했어? 이때는 뭘 정했어? 그런데 이까지 오는 과정에서 다 망가진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못 하겠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도 같은 의사로서 병원에서 그런 항암치료 아 이건 아니다 나는 이런 치료를 하면서 끝까지 살 수는 없다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 뭔가 새로운 방향, 올바른 방향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암 전문회사들도 이런 일반 항암제를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다른 항암제를 개발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뭐예요? 표적 항암제입니다 왜 표적 항암제가 나왔어요? 일반 항암제의 문제점은 면역체포도 죽이니까 그래서 면역세포는 안 죽이고 암 세포만 죽일 수 있는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 간에도 일반 항암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다 지금 의사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항암제보다 더 발전된 표적 항암제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표적 항암제는 뭐냐? 표적 항암제를 쓸 때는 뭐 검사합니까? 유전자 검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려면 표적 항암제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표시가 있는 표적이 있는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포들은 다 자기의 성질을 표적으로 나타냅니다 외부의 세포막에 그래서 표적을 가진 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특수한 항암제를 개발한 거야 그러니까 T세포에는 표적이 없어 그러니까 T세포는 공격을 안 하지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면역 항암제 작년에 노벨상 받았지만 표적 항암제가 나왔을 때는요 우리 의학계에서 야 이거야 이거 이제 됐어 이제 이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부작용도 별로 없고 막 한 번씩 약을 주면 막 암이 쑥쑥 줄어 가는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5.2cm가 여러분 나중에 더 많이 자라서 예를 들어서 7cm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표적 항암제 치료를 하면 7cm 짜리가 금방 3cm가 되고 3cm 짜리가 뭐예요? 2cm가 되고 백혈구 수치도 백혈구 수치도 그렇게 심하게 일반 항암제보다 얼마나 좋아 비싸서 다리지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지나면 이게 0.5cm 이게 0.5cm 어떤 경우에는 없어져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이야 됐구나 근데 4개월 내지 5개월 가면 뭐예요? 2cm 2cm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뭐예요? 6개월 7개월 되면 3cm 도로 돌아가 왜? 내성이 금방 생겨요 내성이 한 4, 5개월 만에 내성이 생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일반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항암제가 안 들으면 그때 조금이라도 뭐를 연장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생존기간 늘린다는 치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표적항암제도 내성이 금방 생겨버리는 바람이 아주 대실망 야 이거 표적항암제도 이거 안 되네 아무리 의사들 생각해 봐도 결국 궁극적인 치료제는 어떻게 해 주는 거 밖에 없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을까? 의사들은 자꾸 약만 생각해 약을 만들어야 수지가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병치료를 수지 계산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돈하고 상관없이 나도록 해 놨어 관자가 뭐만 받으면 되니까? 생기만 받으면 되니까? 선택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기를 선택했다 나는 정신 차리기로 했다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라는 것을 나는 선택했다 그러면 유전자가 켜지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생기는 여러분 돈 주고 사요? 이건 공짜야 이렇게 우수한 기계를 만들어 놓고 생기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유전자는 확실히 회복해서 암은 완전히 치유되는데 과학자들이 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생기의 존재,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면 과학이 과학 가치가 아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의학은 한방을 과학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왜? 한방이 무슨 소리를 하니깐? 기! 이래서 하니깐 그러나 여러분 이거 얼마 안 가서 현대의학이 할 수 없이 생기의 존재를 인정할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이 공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공기가 공기가 뭐냐고 물어볼까? 박사님이 공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공기를 다 모릅니다 여러분은 공기 그러면 이 대기의 공간에 있는 질소, 산소, 탄산가스 이런 것을 공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 그것은 공기가 아니고 이 대기 중에 있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인데 그것은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기체야 물질이야 탄산가스는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수증기 H2O 질소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죠 산소 산소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공기는 물질이 아닌데 뭐에요? 기야 기 그래서 이 본래 공기라는 말은 본래 공기라는 말은 탄산가스, 질소, 수소 이거를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는 뭐라? 생기라는 얘기입니다 박수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 그 생기를 받으라 공기를 마시라 그런 말이에요 본래 그래서 성리학의 얘기도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표적항암제도 거의 물 건너 갔습니다 자, 이제 면역력 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금 면역항암제를 지난 한 10년 동안 열심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작년 2018년에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이 면역항암제가 진짜야 이거는 우리가 노벨상을 줄만 해 그래서 노벨상 미국 학자하고 일본 학자가 공동 수상했어요 일본이 참 대단해요 요즘 일본 얘기 참 못하다가 야단 맞으려고 면역항암제는 뭐냐 저는 면역항암제 나왔다 노벨상 받았다 해도 저는 하나도 안 놀랐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웃기는 거다 아시겠죠? 왜? 무슨 얘기를 안 하면 생기 얘기를 안 하면 그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 봐야 결국 헛거돼요 그래서 금방 헛거돼서 금방 인기가 없어졌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대단했죠 몇 천만 원씩 내고 주사 맞고 부작용도 심하고 면역항암제가 왜 이렇게 또 허사가 되어버렸냐 아시겠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무엇이라? 자꾸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치료하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안에서 T세포와 암세포가 만납니다 만나는데 모든 세포들은 다 자기가 어떤 세포라는 것을 그 세포 표면 이 세포막이라고 해요 표면에 다 자기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노란색 세포는 T세포 이 갈색 세포는 암세포인데 이렇게 만나면 암세포는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누구에게? T세포에게 T세포에게 제시하면 T세포는 아, 너는 암세포구나 나는 암세포구나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때 T세포가 암세포로 이렇게 만났을 때 죽여야 되는데 암 건강한 사람들 몸 안에서는 금방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암 환자의 몸에서는 안 죽이는 거야 T세포가 아시겠죠? 안 죽여 안 죽이고 악수 딱 한 번 하고 어떻게 암세포구나 어떻게 어떻게 산만해? 그럼 암세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 산만합니다 이 분이 자꾸 자꾸 잡생각만 하고 아무거나 지 맘대로 처먹고 운동도 안 하고 아주 산만합니다 스트레칭도 안 하고 스트레칭도 안 하고 그러면 T세포가 뭐라고 그러게 야 너는 좋겠다 너는 살만하지만 나는 죽을 맛이다 그리고 헤어져요 왜 이렇게 만났는데 안 죽이느냐 그러면 그거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암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유전자가 살짝 무엇에 따라서 변해서 뜻의 변화 알죠? 변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야 유전자는 다 자기들이 전공하는 특수한 물질을 만들어내야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야 이런 물질을 여러분이 꼭 기억 안해도 돼요? 과학자들은 PDL1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야 이렇게 생긴 생긴 왜 이걸 만들어내야 하면 왜 이걸 만들어내야 하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무슨 물질을 만들어내야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야 그런데 왜 암세포가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야 하면 암세포가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 T세포를 무력화시키는 물질이 물질을 만들어내야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세포 안에도 유전자가 있거든 유전자가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의 암세포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탁 이걸 둘러 씌어 가지고 자기가 암세포로서 안 죽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오? 암 낫기 싫은 사람들이오? 암 낫기 싫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오? 나쁜 생각만 자꾸 한다고! 죽어버리지 뭐! 죽어버리지 뭐! 그리고 뭐? 죽어버리지 뭐! 하는 암 환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죽어버리지 뭐! 라는 생각을 안 할지라도 죽어버리지 뭐! 하는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죽어버리지 뭐! 누가 암에 탁 걸렸는데 마누라고 보고 네가 나를 스트레스를 줘 가지고 걸렸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마누라가 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누구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특히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망적 선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나는 내 암세포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오. 내 암세포가 죽기를 바란다는 생각이오. 보호하겠다는 생각이지. 그게 나쁜 뜻이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본래는 본래는 암세포 이런 거 안 만들어내야 안 만들어내야 그러니까 T세포가 이걸 갖다가 탁 갖다 대면 암세포가 죽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암세포가 전혀 없던 기술을 알아가지고 이걸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못 죽여야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환자는 누구 편이라는 얘기예요? 암편이라는 얘기예요. 암편 들고 살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은 유전자가 이렇게 뜻에 반응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해. 그래서 이것이 암세포 표면에 이것이 생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유전자가 저런 것을 생산하도록 해 놓고 그 유전자의 변화인데 그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한다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뉴스타트를 하면 결국 암세포가 뭘 안 만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암에 걸려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화이팅 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음식은 건강식으로 들어오고 공기는 맑아지고 물 마시고 하니까 암세포 쪽에서는 삶만 낳고 안 낳고 안 낳고 아하 IMF가 시작했구나. 우리는 이 사람 몸에선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거 만들다가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어요. 그러면 T세포만 낳으면 죽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걸 모르니까 무슨 생각만 할까? 무슨 생각만 할까? 우리가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어떤 특별한 물질을 만들자. 뭐를 만들어? 뭐를 만들어? 뭐를 만들어? 이런 걸 하나 만들어내면 되겠어. 암세포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실험실에서 이런 물질을 하나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주사를 주면 이것들이 주사약 속에 있는 이것들이 몸 속에 들어가서 암세포에 있는 뭐에요? 이거를 어떻게? 막아 버리잖아. 그러면 암세포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러면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일 수 뭐에요? 있다. 아 생각은 기발하지요. 이런 것을 면역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것을 만드는 이것을 만드는 데 여러분 연구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꺼진 유전자를 켜준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해. 물질적인 치료입니다. 물질적인 치료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막으면 암세포한테 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에요.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면역력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T세포가 통제가 안 될 때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T세포가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엉뚱한 자가 면역병이 걸리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 알아서 다 하는 과학자들이 귀신이라고 부르는 유령에게 영적 에너지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기대가 굉장히 큰데 암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면역항암제가 듣는 암은 몇 가지가 안 돼요. 100가지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비싼 면역항암제보다는 그 면역항암제보다 더 우수한 생기를 받으면 그건 공짜야. 그거는 절대로 부작용 없이 유전자를 본래대로 조절해가지고 여러분 암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항암치료가 뭔지 이 개념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가져야 여러분이 뉴스타트와 항암치료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입장에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의 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뉴스타트는 뭐를 이걸 알아야 돼? 항암치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뉴스타트는 이런 것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뉴스타트를 선택 확 할 수 있는 그 믿음 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로서 여러분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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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